무를 썰어요. 무를 이런 모양으로 썰어요. 썰어서 소금을 절여요. 소금. 소금을 절여서 고춧가루 넣고 파, 마늘 이런 걸 버무려요. 그리고 익히면 이렇게 돼요. 이건 비둔나물이에요. 비둔나물. 비둔나물. 이거는 무하고 양파, 장아찌. 장아찌. 배추김치. 배추김치. 이거는 소스에요. 싱거우면 소금 넣으세요. 싱거우면 소금 넣으세요.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세요. 이 밥은 뭐라고요? 돌솥밥. 돌솥밥. 이게 돌솥이에요. 이게 돌이에요. 스톱. 돌. 이게 돌이에요. 그래서 돌에다가 돌솥밥에 어묵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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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거우면 소금 넣고 후추 넣고 해서 주세요. 고추. 저쪽. 깍두기 국물 넣어도 돼요. 깍두기 국물 넣어도 돼요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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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라라믄. 가능한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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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안 필요해요? 안 필요하면 다 넣으면 돼요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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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